왜 갑자기 해체를 한 겁니까? 그 당시에 같이 활동하셨던 선배님 한 분께서 유학을 가시는 바람에 다른 멤버가 영입이 돼서 이렇게 팀이 바뀌었는데요. 사랑하고 있어요라는 노래도 받으신 노래예요. 그 노래 1집까지 활동을 하고 또 새로 오신 분이 군대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자연스럽게 해체 분위기가 됐는데 그 와중에도 저한테 솔로 제인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부산 가신하다 보니까 의리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산말은 어린의 어린이.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선배님도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군대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 혼자 잘 되자고 솔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부산 내려가서 결혼하고 그냥 그렇게 무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아이고 어리 때문에. 아이고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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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습 싫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이 노래야! 생각났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쭉 하시다가 지금 이 무대에 나오신 거 보면 다시 활동하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거의 한 20년 만에 제기하신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다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큰아들 때입니다 큰아들 또 아드님이 어떤 특별한 사연 때문에 용기를 내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엄마 김혜정이 아니라 이제 가수 김혜정으로 다시 이 무대에 설 수 있게끔 만들어준 아들이 지금 무대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큰 박수로 한영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준혁이 환영해요 환영합니다 우리 준혁이 환영해요 마이트되고 이야기하네요 마준혁입니다 예 호동이 아저씨 텔레비전에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강호동 아저씨 따봉 따봉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준혁이 평소에도 TV를 잘 안 보는데 특히 강호동 씨가 나오면은 최정 채널이 딱 고정이 되면서 네 리모컨을 빼뜨려요 진짜 계속 보고 있어요 강호동 아저씨 강호동 아저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도 준혁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근데 아드님과 무대에 함께 서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항상 엄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무대 밑에서만 지켜봤지 오늘 이렇게 무대 서기는 처음이고요 우리 준혁이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 들 건데 천사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준혁입니다 우리 준혁이는 자폐를 앓고 있는 발달장애 2급 장애인이고요 현재로서는 스스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는 많지 않습니다 진혁은 5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인이죠 천사 같은 아들 준혁입니다 너무 잘생겼죠? 네 그렇죠 준혁이 너무 잘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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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호동이 아저씨는 얼굴이 잘생겼어요 아니면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야 진짜 팬이네 팔 꼬집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얼굴이 제 얼굴이 얼굴이 커요? 아니면 작아요? 커요 커요는 되게 크게 읽고 작아요는 정말 작아요 큰 거예요 우리 준혁이가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이제 일반 친구들하고 조금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3, 4살쯤 되면은 보통 아이들이 엄마하고 이렇게 눈 맞춤도 되고 네 나름대로 자기들 또래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우리 준혁이는 4살 때까지도 엄마가 불러도 저를 마치 유령 취급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뭐를 보고 있냐면은 선풍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도 특수학교를 보내는 게 맞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저의 욕심입니다 일반 학교를 보내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일반 학교를 보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반의 제일 뒷자리에 선생님께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뒷자리에서 준위하고 자하고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1학년 학생이 된 거죠 저도 이제 제일 뒷자석에서 다른 학생들 공부 방해되면 안 되니까 준위 이제